음악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5개 자치구와 각 분야의 우수 사례가 발표되고 성과를 공유하는 우리 마을 자랑대회, 마을공동체 토론회, 마을활동과 네트워크 파티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우리 마을 자랑대회에서는 올해의 마을로 선정된 9개 마을이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올해 최고의 마을에 서구, 상무이동, 쌍쌍일촌 마을공동체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광주 마을공동체는 광주시 관련 부서와 5개 자치구의 지원으로 600여개가 조직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